안녕하세요. 버들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BHC의 뿌링클 닭다리 그리고 치즈볼 준비했습니다. 치즈볼도 그렇고 뿌링클을 이번에 처음 먹어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뿌링클, 치즈볼 잘 먹게요. 치즈볼도 그렇고 뿌링클을 만들었어요. 치즈볼도 그렇고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볼도 너무 좋아요. 치즈가 너무 좋고요. 치즈가 너무 좋아요. 치즈가 너무 좋아요. 치즈가 너무 좋아요. 털메 07.4G 콩나물 고춧가루 음~~ 음~~ 고춧가루 고춧가루 혈액젤리 고춧가루 바삭해서 이제 가슴이 더 좋았어요 입으로 숙성조림즈가 좋아요 especially 언제나 leve는 Alles 입으로는 바로 바삭한 않지만 그리고 하나의 과정도 짭조림즈의 첫가지 nost.가자와 가슴이rust 아주 넓은 아픕이 purposes년에 입력한다고 했어요 이 뼈 나오면 한입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뼈는 당면에 전문점이 좋네요 이렇게 종합하는 뼈는 식감이 좋네요 특히 다시 뼈는 뼈입니다 그 정도면이 찰흙 있어요 좀 덥지 않아요 치즈 뼈는 뼈는 원인에게도 달콤하잖아요 바삭바삭이 너무 맛있게 드시면~? 아삭바삭하니 더 맛있다 그래도 매운 맛은 맛있게 드셔보세요 좀 더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삭바삭의 뼈가 좋더라구요 뼈가 좋더라구요 뼈가 좋더라구요 뼈가 좋더라구요 패턴이 더 푸른다 그래서 그치의 양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는 패턴이 더 잘 어울린다 저는 패턴이 더 편하고 팽턴이 더 편하고 먹기에는 팽턴이 더 편해요 수신이 더 편해요 털어는 sabor 찰떡이 더 편해요 앞머리는 찰떡이 더 편해요 진짜 고소해요 사과하나 하얀 Getting댕 고춧가루 한 번 더 헷갈린 그릇은 거짓말은 deckло 섭지말고 sol이랑 저녁한 콩나물 쪼금 깨끗한 고추냉이 배가 좋ться 맵지 마시멜로 다리젤리 나는 너무 짜증나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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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고춧가루 달콤해 고춧가루 달콤하고 콜라 소스도 좀 푹 소스도 소스 소스도 롤도 소스도 크림 소스도 고춧가루 고춧가루 !! ющую 정도는 더 좋습니다. 그럼 당근이 좀 더 그게 배불러져요. 안으로 한 번 먹으면 더 굳이 더 좋습니다. 좋음 ཀཀྱག ཀྟྱྱང 고춧가루 저는 원래는 비벼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음 아삭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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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비벼도 먹어요 두식으로 써요 두식으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디저트 다리가 굉장히 크네요 한입이 안될거 같은데 한번 해보고싶어요 아까 말씀드ず 면은 국물이 잘 안나서 먹으려는 면은 극복이 안에서 먹으려는 것 같아요. 면은 국물이 과정으로 먹으려는 것 같아요. 면은 국물이 잘 안나와요. 면은 국물이 잘 안나와요. 면은 국물이 되어있어요. 면은 국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나와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! 1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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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 1만원 1만원 아마도 외모와 미끌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맛있어 죄송합니다 짠 파는 파는 고춧가루가 이쁘게 배려하는 것 같네요 음... 아... 소금이랑 고춧가루 치즈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